우리 봉선이는 또 되게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. 저 제가요? 응. 나 몇 개 짤도 봤는데. 맞아. 저? 어. 아, 제가 사실 CF 먼저 찍었어요. 아, 진짜. 활동을 하셨구나. 한번 해봐, 봉선이가. 해봐. 우리 반말해야지. 맞아, 맞아. 우리 반말해야지. 자꾸 나이 들더니 깜빡깜빡해가지고. 그러면 이렇게 숨 잔 거는 늘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? 응. 알았어. 따단. 따단. 너무 높다. 뭐해 놀란 거야? 뭐해 놀란 거야? 한 번도 못한 그 어떤 일에. 아, 나 정도 못한 엔딩. 아, 나 정도 못한 엔딩. 광대가 너무 높다. 아, 나 저런 장면 라이온킹에서 봤어. 라이온킹의 그 할머니. 아, 너네. 아, 너네. 아, 너네. 아, 너네. 이런 거 해야 돼, 사실은. 진짜. 그래야 우리 구프님들의 마음도 좀 잡고. 그럼 영미 한번 해봐. 너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어? 엔딩? 이건 어떻게 되게 신선하게 영광인 줄 알아, 이것들아. 영광인 줄 알아, 이것들아. 오, 예수씨. 너무 신선하다. 마지막에 되게 과감하게 뽑아주세요가 아니야. 자,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봐. 자, 시청자들에게 날 보면. 연구인 터널의 유티엘. 되게 오랜만에 보는 노래입니다. 신선하다. 신선하지. 누가 아무도 한 적 없지. 아무도 한 적 없잖아. 근데 약간 반항하적인 느낌을 가지면서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. 그렇지? 야, 미친 거 아니야? 와,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반항하적인. 공격적이다, 괜찮다. 야, 미친 거 아니야? 저는 사실 어디 가나 기가 많이 죽어서 혹시라도. 기가 많이 죽는다고? 많은 피디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조언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되잖아.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죽을까 봐 너무 걱정이거든. 내가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질까 봐. 그래서 준비한 멘트는 있어. 좋아, 좋아. 저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. 3, 2, 1. 뭐라 차 시브리 싸노. 뭐라 차 시브리 싸노. 자존감 엄청 높아진다. 그대로다. 와. 와. 아나운서, 아나운서. 아나운서 꿈꾸는 사람. 그냥 대박이다. 역시 아나운서 지방생답다. 하나. 알아봐. 감사합니다.